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D-101 기적을 만드는 공식 거창하네요. 캐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100일이 이제 남았어요. 100일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촬영하는 시점은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너희들에게 좀 불가능한 희망 이런 것들을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좀 일반론이라던가 또는 물리학습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00일 정도 남게 되면 학생들에 따라서는 열심히 해야겠다. 의지가 불타는 사람이 있고 일부 학생들은 아마도 약간은 스스로 딱 결정한 건 아닌데 좀 자기 포기, 포기를 해버리는 자포자기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포기한다고 해서 너희가 뭐 포기한다고 해서 입시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포기하지 포기를 하지 않고 좀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해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결과는 좀 낫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00일 동안 100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거냐 전혀 짧지 않아요. 그렇죠? 가능하고요. 물리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성공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알겠죠? 100일 전에 제가 물리 안 했는데요. 지금 시작하려고요. 가능한가요? 작년에 특히 많이 애들이 그런 얘기 묻더라고요. 100일 남았는데 시작해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죠? 하기 나름인데요. 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첫 번째는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물리 딱 얘기하는 거 말고 전체적인 학습에 대한 거 그리고 만약에 구루 하늘에 있는 구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입시에 성공을 하려면 슬럼프 없는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좀 일반 론을 좀 얘기를 하면 참고로 그 기적을 만드는 공식이라는 표현은 제가 데일 카넥이라는 사람의 자기관리론 제가 가끔씩 읽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여튼 그 첫 번째는 일반적인 상황을 좀 얘기를 하면 일반 론이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 남은 100여 일을 여러분들이 자기를 관리하면서 이제 갈 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신을 이기고 공부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학습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싶게 해야 돼요. 그쵸?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알겠죠? 억지로라도 그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하고 싶게 만들자.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억지로 꾸역꾸역 할 수도 있지만 만일 우리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게 내가 하고 싶다. 이걸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면 당연히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쵸? 자신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당연히 발전되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계속 이겨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예 그랬을 때 좀 구체적인 상황들 몇 가지를 얘기할게. 나는 이 자신을 이기는 것은 학생들마다 다를 것 같아. 그쵸? 내가 이겨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쵸?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성공을 해야 너희들이 입시에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하루를 성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100일을 성공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하루를 성공을 하려면 너희들이 나름대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 무엇을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짜고 그 계획들을 실천해 나갈 텐데 그런 그 자기를 이기는 그 첫 번째 단계로 하나를 그냥 구체적으로 좀 지켜줘라. 기적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알겠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구체적인 걸 지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면 그걸 지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자, 하나,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하면요. 어려운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30분 정도 일찍 기상하는 것을 앞으로 100일 동안 한번 해볼래?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일어나는 시간이 4시 30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30분 일찍 기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이거. 근데 너희들은 지금은 그래도 할 수 있다. 의지를 갖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니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내년에 너희들은 못하겠지만 내후년에 너희들은 못하겠지만 올해는 가능한데 이 30분 일찍 기상한 어떤 그 이유 상징적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자기를 이겨라, 나가라라는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잖아. 그쵸?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이거는 정확하게 니들이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좀 구체화시킨 거고 하루의 시작을 자신을 이기는 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맞죠? 그쵸? 5분 일찍 일어나라고 해도 못 일어나잖아. 아니야. 일어나야 할 시간에 벌떡 일어나는 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30분을 일찍 일어났어. 매일매일 이게 성공을 하고 있어.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가 자신을 이기고 시작하는 거야. 30분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그건 너희들이 결정해. 내가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조깅을 하라고 한 경우가 있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럼 조깅을 하고 싶으면 조깅을 하고 하루에 계획을 짜고 싶으면 계획을 하고 난 30분 일찍 일어나서 인강을 듣고 싶으면 인강을 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운동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두 번 이기는 거거든. 일어나는 거 한 번 운동을 하는 거 한 번 두 번 이기잖아요. 시작부터 두 번 이기고 가는 거죠. 사람들은 말이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때 첫 번째 계획이 성공하면 그 다음 번째 계획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첫 번째 계획을 실패하면 그 다음 번 계획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부는 아닌데 자신을 이기는 첫 번째 실천을 가장 이른 시간에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세요. 지켜줘. 나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뜬그름 잔 얘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이잖아요.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공부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걸 지켜봐.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꼭 지켜.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싶게 만들자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 할게요. 자신을 이기는 건 일찍만 일어나봐. 나머지는 내가 통제하지 않을게.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두 번째는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어차피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잖아. 그렇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걸 상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거. 너희들은 제거할 게 되게 많아요. 뭘 제거해야 되죠? 휴대폰에 깔려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에 깔려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주변 상황들 중에 상황을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고 싶게 한다던가 지금도 게임하잖아요. 쉬던 시간에 학생들 현장 강의 가서 오면 가로로 들고 있는 건 대부분 가로로 들고 있는 건 무슨 유튜브 유튜브도 요즘 그냥 이렇게 보지. 이렇게 들고 있다는 얘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보면 다 게임하고 있는데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휴식이 아닌 것 같아요. 휴식 전혀 아닙니다. 사서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러지 마. 알겠죠? 대부분 너희들은 그 앱들을 좀 제거하셔야 돼요. 앱. 앱을 제거해. 유튜브를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거하시고요. 인스타를 학습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웹툰 앱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거하세요. 예. 계산기도 제거해버려. 계산을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앱에 있는 계산기도 제거해. 알겠어? 예. 다 제거해. 일단 기본은 휴대폰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상황들을 좀 봐. 혹시 내가 나의 휴식시간. 휴식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있긴 있죠. 그렇죠? 휴식 시간에 쉬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무언가. 내가 되게 흥미를 갖고 뭔가를 하고 있다. 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멍때리면서 휴식해. 휴식은 멍때리면서라는 걸 합시다. 뇌가 휴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뇌가 휴식을 하고 몸이 휴식. 두 가지 휴식이 다 돼야 되거든요. 동시에. 그런데 너희들은 몸은 휴식하는데 뇌는 휴식하지 않고 있어. 이게 불일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 없는 것들을 제거하세요. 그 제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기적을 만들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세 번째.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할게요. 필기구를 좀 점검해 주세요. 예. 필기구를 점검해 주세요. 교체할 사람들은 교체하시고 음... 필요한 그런 거 있잖아요. 필요한데 그 필통 안에 컴쌓하고 샤프만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샤프를 새로 사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컴쌓하고 샤프만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좀 돈을 들여서 필기구를 좀 사.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 리프레쉬 한다는 느낌으로 너희들은 항상 몸에 달고 다니는 게 필기구 아닙니까? 새 거로 좀 사. 난 샤프밖에 안 쓴다. 그럼 샤프를 새 거로 좀 사. 알겠죠? 노트를 좀 새 거로 좀 사고 볼펜을 좀 쓰면 볼펜을 좀 새 거로 사. 얼마 전에 샀는데요. 그럼 조금 더 사. 이건 되게 구체적 사례지만 하고 싶게 만드는 거랑 관계가 상당히 큽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하기 싫을 때 필기구를 많이 샀던 것 같아. 교체도 많이 하고. 나는 심리적인... 얼마 전에 보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저는 연필 깎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연필을 난 안 써요. 연필을 안 쓰는데 연필을 깎는 습관이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어제 보니까 말이야. 요즘은 올림픽 기간이잖아. 올림픽 기간인데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 중에 다이빙 선수인가요. 남자. 걔가 뭘 하고 있었냐면 45분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남자인데요. 근육질의 선수더라고요. 뜨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쿄올림픽 가서 뜨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에 금메달 딴잖아요. 저 그걸 보면서 내가 예전에 공부한 데 그랬을 때 연필을 깎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연필이 가득 있었어요. 내필통에 쓰지도 않는데 칼이랑 그래서 맨날 이렇게 깎고 있었는데요. 그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의식 같은 것인데 그런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뜨개질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죠? 연필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거 니들이 항상 몸에 달고 다니는 필기구를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세 개만 얘기할게요. 일반로는요? 뜬그름 잡는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기적을 만드냐? 만들 수 있어?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정리했어. 거창하고 너희들이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가 매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물리 학습 단계에 따라서 당연히 사람들마다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있긴 있겠지만 매우 극소수일 것 같고 어떤 특정 레벨에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이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 1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물리학습도 좀 단순화합시다. 단순화하도록 할게요. 입시 전체에서도 물리공부를 할 때는요? 되게 단순해요. 개념, 기출, 문제풀이, 파이널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기출도 사실 문풀이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판에서는 개문파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개문파 개념과 문제풀이, 파이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100일 남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이 되는 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이 되는 책은 예상 문제집일 거야. 그렇죠? 문제집이겠죠. 문제집 그런데 예상 문제집과 기출 문제집은 좀 다르잖아요. 예상 문제집이라는 게 있을 거야. 한 권은 있으셔야 돼요. 전범위 예상 문제집 한 권은 있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실전모의고사겠죠? 모의고사일 텐데 예상 모의고사겠죠? 실모라고 너희들이 맨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실전모의고사 이 두 개를 베이스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좋은, 좋다고 생각되는 문제집 하나를 반드시 구비를 하시고요. 실전모의고사의 회차 정도를 좀 생각해서 모의고사들을 내가 이렇게 실시하겠다. 학생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친구도 있고 두 번 하는 친구도 있고 삼일에 한 번 하는 친구도 있고 이틀에 한 번 하는 친구도 있겠죠? 예. 일일일모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게 자기에게 맞다. 나는 물리가 너무 학습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일일일모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는 지금은 예상문제집과 실모예요. 이거 가장 믿을만한 책을 한 이건 뭐 종류겠죠. 그렇죠? 종류. 얘는 한 권. 이렇게 이걸 일단 구비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본 무기로 삼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들이 과거에 공부를 했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개념서를 공부를 했던 게 있을 거고 여기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부하다가 참고할 개념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개념서 하나도 없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인강을 앞에 저 안 들었어요. 그럼 이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안 들었어도 니들이 얘들을 공부할 때 필요한 개념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과거에 봤던 것들 안 봤어? 안 봤으면 뭐라도 하나 사야지. 그렇죠? 뭐라도 하나 사세요 여러분들. 화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웃음을 머금고 수업하기가 힘들지?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혼만 내고 미안해. 나도 파이널이 아니라 쉬지를 못해서 그래. 파이널이 되면 나도 항상 이렇게 예민해. 문제들도 계속 만들고 검토하고 수업도 계속 많고 이래서. 개념서를 구비를 하셔야 돼.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 지금 개념 강의를 다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볼 수 있는 책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어떡하니? 계속 모르는 개념 나오면 계속 인강 찾아볼 거야. 인강도 찾아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개념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기출서도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안 풀었던 사람들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범위 기출서를. 왜? 예상 문제집을 갖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모의고사를 볼 거 아니야. 그럴 때 너희들은 계속 발견되는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약점이 계속 발견되겠지. 그치? 발견되면 너희는 발견만 하더라. 발견이 아니라 발견과 보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완, 학습. 뭐 이런 거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발견하는 게 얘들이에요. 얘들을 갖고 모두 보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특히 이런 게 있지. 해설을 봐서 이해를 하고 충분히 내가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어. 학습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봐도 다음에 나오면 또 틀려. 봐도 다음에 나오면 또 틀려. 이거는 얘들의 해설만으로 너네가 커버 칠 수 없다는 얘기.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런 부분, 진짜 취약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약점을 우리가 취약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취약점을 발견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개념서를 보고 기출을 그 부분을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얘들을 총망라하면서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개념서와 기출 문제집은 가지고 있어야 돼. 찾을 때마다 인터넷에 출력해가지고 계속 볼 거야. 단원별로 정리된 거 말하는 거예요. 단원별로 단원별로 정리된 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겠죠. 내 수업은 시그마 기출 완성이 있을 거고 다른 강사분들께 있을 수도 있고. 망라된 게 있어야 돼. 시중에 나와 있는 걸 쓰던가. 알겠죠? 뭐 한 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펼쳐보고 찾아볼 수 있는 건 있어야지. 맨날 인터넷만 뒤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 사서 다 풀고 개념을 지금 사서 다시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빠르게 빠르게 약점들이 발견되면 그 취약점들을 찾아보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얘기야. 100일이 남았으니까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해. 물론 뭐 하나 알파를 추가하자면 너희들이 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인강도 준비가 됐으면 메가스터디는 패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메가패스가 있으면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서 발췌 강의 수강을 할 수 있게 발췌해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란 말이죠. 맨날 공부하랬는데 열어보니까 샤프 계속 누르니까 계속 부러지고 있고 들어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필기구도 없고 넌 개념서 뭐 있니? 물어보니까 저 개념서가 없는데요. 뭐 이런 소리를 지금 100몇일 남았는데 하고 있질 않나. 이게 실화더라고요. 이게 판타지가 아니라 실화더라고요. 넌 기출 공부를 어떻게 했니? 특히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 제가 문제풀이 시즌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들어오면 넌 기출문제집을 뭘 갖고 있니? 없는데요. 풀어보긴 했니? 작년에는 좀 풀어봤어요. 올해는 내가 딱 보니까 네가 지금 상황에선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가지고는 있으셔야 돼요. 발견되면 그때 뭐 사러 갈 거야? 안 사러 가요.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요. 자, 정리를 할게. 거창한 얘기 안 했다, 하나도. 그렇죠? 하나도 거창한 얘기 하지 않았어. 어... 이름만 거창했지. 그치? 그러나 너희들이 이걸 실천을 해봐. 변화는 반드시 생깁니다. 변화는 반드시 생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신을 이기는데 그 무언가 상징성이 갖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라. 저는 이제 그거에서 이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하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 일하다가 아시겠지만 일할 때 쓰는 것들을 대단히 좀 고품질로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고품질로 가지고 있는데 일하기 싫으면 일할 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좋은 걸 사는 편이에요.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패드 두 개나 있고 뭐 이러거든요. 구형도 있다가 새로 나오면 신형으로 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아이패드로 뭔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가끔씩 이렇게 뭐 작업하다가 나는 몰라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컴퓨터를 교체해 버린다던가 모니터를 갑자기 더 좋은 걸 산다던가 FPS 게임을 하진 않지만 모니터는 막 144Hz짜리를 가지고 있다던가 나 약간 일하기 싫으면 좀 일과 관련된 것들을 좀 고품질로 사는 경향이 있는데 왜? 하고 싶게 만들고 싶어. 하고 싶게 하고 싶어. 너희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휴대폰 좋은 거 사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앱 다운이나 받고 있겠지. 다운받으면 안 된다니까. 제거하라니까. 알았어? 제거하라고 주변들을 좀 정리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는 저거고 물리학습은 일단 지금 기본 도구를 가지고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는 준비. 알겠죠? 시스템을 세팅해줘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죠. 계획만 짜고 있지 말고 마음을 먹었으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D-1001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